안녕하세요 도희영미나 올해 48세고요 제가 아테TV를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상이나 우승 경력이 없는데 도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만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전이랑 바블라 시아코랑 텀블러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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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Kirby 다음 영상 70cm 음 헬 aud hoc 헬 헬 헬 헬 헬 헬 헬 아 뇨 비오 으윽 아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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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너무 잘 배웠습니다 제가 1포인트 따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다행히 1포인트를 따서 굉장히 만족한 경기였고요 더 열심히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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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